보상 좀 주십시오 주승도님 감사합니다 보상 달라 해도 줄나지 모르겠네요 최명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죠 노래 가사가 우리 김종환 작가 형님은 정말 노래 부르기 쉽도록 잘 만들고 가사가 너무 예술이에요 네 맞습니다 가사도 예술이지만 누가 불러주냐에 따라서 예술이 될 수 있는데 우리 태윤 선생님께서 하시니까 목소리가 또 굵직하니 상남자에 완전히 갖춰진 인물돼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부끄럽습니다 애창호군 불러드려야 돼요 노래할 때 복에 가고 같이 할 수 있는 동작을 하나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쉬운 걸로 동작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가위바위보로 해서 가위바위보 주먹 가위보 짝 주먹 가위보 짝 여기서 더 재미있게 하면 주먹 가위보 짝 이거 4분의 4박자인데 이걸 우리 선생님께서 노래할 때 같이 해주면 뇌를 적게 한다고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분의 4박자 사랑할 나이 사랑할 나이 노래가 오늘 딱 이렇게 주제하고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또 이 노래를 한 천명한테 가르쳤어요 대단하시네 방송도 방송이지만 제가 직접 이 노래 사랑할 나이를 천분 이상한테 가르쳤어요 그렇군요 오늘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건강을 20년 이렇게 젊게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스몰 미들 미들 아 예 알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드리면 아 예 알겠습니다 은하연스님 아싸 또 그 다음에 어떤 걸로 할까요 예 우리 말을 이제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렇죠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아니요 근데 말이 많은 거 하고요 할 말 안 할 말 구분하는 거하고 틀리네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이렇게 말이 사실은 그죠 무슨 칼이 달린 것도 아닌데 정말로 그 비수보다도 더 이렇게 치명적인 그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요 말 나왔으니까 사실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죠 자기 장비를 준비를 해서 자기 시간을 투자를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방송하는데 가끔 보니까 치명적인 댓글을 쓰시는 분이 더러 계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렇게 채널에 가보면 너무 이제 상처받는 말을 이렇게 글을 남기시는 분들은 참 제가 봐도 제가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좀 그렇더라고요 네 모든 분 반갑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잘 성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조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량빛을 담는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르고 천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썼어요 그냥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천량이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잘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말을 내뱉기 전에 잘 다듬어서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천량이 얼마나 될까요 돈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그 시대의 천량 같으면은 그렇죠 지금 시대도 천량입니다 지금 천량이라고 금이 천량입니다 금이 천량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금반지 좋아하고 금머컬이 좋아하고 금발컬이 좋아하고 귀걸이 그래서 전화오면은 오 미스코리아 전화 오 그래서 이제 말은 잘하기보다는 잘 말을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이제 그 천량이 금으로 얼마냐 이렇게 따져보니까 세상에 만돈이에요 계산 안 나옵니다 만돈 하면 그러면 한돈에 요즘 얼마입니까 25만원 잡고 말 한마디가 25억의 힘이 있습니다 25억이나 됩니까 말 한마디가 25억이면은 그렇죠 10마디 하면은 오늘 존경하는 우리 태윤 가수님의 모든 멘터나 은어가 아주 명문 지방이고 덕망 높으신 집안에서 자란 모습이 보입니다 아유 그게 아닙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형제가 많았었습니다 우리 8남매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이제 대가족 이렇게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동네는 또 이제 저는 이제 진성이 이가인데 달성스시들이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분들이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정성이 본인데도 달성스시분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에 살았는데 항상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손가락질 안 받도록 그렇게 처신을 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만약에 언성이 높으면은 남들이 얼마나 이제 흉을 보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항상 어릴 때부터 이제 듣고 자랐을 것 같아요 아 귀공자시군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모습이 성공할 수 있는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은 참 복 받으신 분이시다 저는 뭐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뭐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준비도 하고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은 제 방송을 우리 구독자 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시청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예의가 아니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들어서 뭐 하나든지 간에 이제 충실히 준비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까? 아 그렇죠 어떨 때 급할 땐 생각을 안 하고 톡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저 평소에 그 습관이 중요한 거죠 습관이 중요하고 한 예를 들면 군대 생활하고 이제 어느 후배가 집에 와서 이제 아버지하고 밥을 먹어요 아버지하고 식사를 하는데 아들 보고 야야 요즘 군대 생활 힘들지에 일하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아버지 요즘 족뱅이 쳐요 이러고 웃어야 됩니까? 아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운전할 때 많은 욕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을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안 하고 옆에서 해주는 단계가 왔어요 네 그런 얘기를 저도 이제 강의할 때 한 번씩 하는데요 욕을 한다든지 내가 말을 할 때 가장 증오하게 듣는 사람이 본인이래요 본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손가락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손가락은 상대방이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손가락질은 가급적이면은 안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들으셔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 안 누르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예스행복TV도 꼭 이렇게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돈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뭐 돈이 들어가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게 좋은 일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 얘기도 자꾸 하기가 좀 쑥스러워요 쑥스러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언제가 가장 이렇게 젊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사님 젊은 말입니까 저는 늘 그냥 젊게 살기 때문에 항상 25살 항상 오늘이 젊으신다는 얘기죠 25살 25살 그것도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25살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25살이 아니고 이걸 알면 내가 평생 25살로 살 수 있는 걸 지금 내가 최초로 또 적으셔야 됩니다 또 적으시면 제가 강의 최초로 오늘 내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또 늙는데 늙는데 근육은 또 늙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소리가 최고 늙게 늙는데요 피부만 늙는다고 그래요 근육이 안 늙으니까 어떻게 근육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근육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25살이라는 얘기는 오늘 박사님이 연구한 결과 또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90살 되셨는데 사랑하고 싶으세요 하면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신과 이건 늙어가도 마음은 항상 나이는 25세로 있다 근육은 내가 활동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마음은 25세래요 90세이든 100세이든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까지 소문이 나 있습니다 중국에도 강의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 강의는 이제 아니고 심량의 자원봉사로 심량 대학생들 7천명을 상대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오옥하니까 막 얘기 너무 들려가지고 자 그러면 늘 그렇습니다 내가 뭐 5년만 젊었으면 10년만 젊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하려고 제가 사실 얘기했어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원래 이 노래는 나야가라 나야가라라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이 노래가 사실은 김용림 가수님 노래인데 나야가라가 제목을 바꿔서 오늘이 젊은 날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막 불러요 부십시오 괜찮습니다 여행집 전공인데 사실 오늘이 가장 젊은 어떤 분들은 5년만 젊었으면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5년 지나도 5년만 젊었으면 또 지나도 5년만 젊었으면 하여튼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자꾸 후진하려고 맞습니다 베일이 굿 감사합니다 저는 목소리가 굵직하기 때문에 굵고 부드럽게 가고요 제가 액센트 있고 그냥 파워풀 넘치는 분들 제가 초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도 4월입니다 제가 음력으로 4월 23일입니다 이거 참 천생력분인데 음력으로 4월 23일이면 사실은 양녀가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되더라고요 그럼 저하고는 인연이 900생은 될 것 같아요 천생 결혼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일을 까먹었어요 왜냐하면 농사철이 바쁘니까 제가 고향이 창성이니까 한참 지적을 하면 생일 지난번에 나오고 그 다음날 계란 이렇게 하나 찜해서 했지 않습니까 밥을 이렇게 쌀밥만 골랐어요 그렇죠 연세가 나오고 있네요 우리 차인숙 감사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기들 사진첩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혹시 더 넘어가신 분 계신지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한번 찾아보시고 인사가 만사다 유금복 내면 계속 아싸 짝짝짝 우리 또 권영자님 짝짝짝 저런 분이 건강하시고 150살 풍분이 사합니다 박수 치시는 순간 저도 기분 좋지만 박수 치시는 분이 더 혜택을 받으시면 우리 애기들 사진첩님도 이제 이렇게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놓으셨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가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다 네 우리 한초성TV님이 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방송 열심히 하고 막 우웁니다 울어 우리 한초성 선생님은 바로 가까운 데 이웃에 사시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뱀 것 같아요 나이가 대수가 아니고 어떻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살까지 사느냐가 중요치는 안치 않습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정답을 가지고 계시죠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행복하게 사십니다 행복하게 사실려면 행복TV로 가면 됩니까 행복은 제 집으로 가면 됩니다 예스 행복TV 아닙니까 예스 행복TV 돈은 없다 예스 예스는 항상 긍정적인 거고 긍정적인 행복 젊음이고 구미가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예스 행복 남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는 이런데 누구는 이렇고 그래서 행복을 이제 방정식으로 풀어보니까 행복은 네 거로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이 100% 행공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10개를 원했을 때 10개를 가지면 100% 행복인데 원하는 게 200개인데 100개를 가졌을 때 제가 여기 오늘 잘하고 싶었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왔는데 잘했을 때는 행복이 100%가 되고 아유 조금 더 잘할 걸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행복지수는 떨어지지만 뭐 또 뒤집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우선 넘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가수도 그래요 우리 나훈아 선배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노래를 사실 3분의 어떤 드라마라고 그럽니다 3분의 드라마인데 3분 동안 100% 집중할 수는 없는 게 사실 짧은 3분이지만 그러니까 정말 포인트만 잘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무대 올라가게 되면 다 잘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다 잘해야지 하는 순간 긴장이 되고 다 못하는 경우가 또 생겨요 노래가 안 될 때는 참 지지리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행복이라는 것도 그렇죠 내 목표를 갖다 너무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 올라가도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유 편안하게 이렇게 잡으면 조금만 올라가도 행복해지는데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고민이 있거나 몸이 안 좋거나 걱정거리가 있거나 괴롭거나 이럴 때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해봅니다 그러면 뭐 반문하겠죠 그럼 당신 일은 잘하고 계시나 이렇게 또 참 잘 왔다 오늘 제가 20년 더 젊어진 것 같은데 원래 젊는데 참 이상하니 말이 그러니까 25세면은 그렇죠 잘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20살 젊으시면 5살이신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부 아이고 막 그냥 화려하게 그냥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난리 났어요 6.25는 난리도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일단 20년 지금 한 몇 년 젊어지죠 한 15년 젊어졌습니까 그렇죠 15년 된 것 같아요 아주 5년 남았습니다 이제 5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부자를 원하잖아요 살면서 부자를 원하고 풍족한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좀 해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에 있는 애리조나에 있는 썬벨리시티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는 이제 억만장자들만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돈 빼고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죠 그래서 뭐든 자동화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치매가 빨리 오고 왜 그렇죠 아 대단하신 분들 다 모아는데 치매가 빨리 온다 네 치매가 빨리 오고 그리고 힘이 져야 되고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고 돈하고 상관이 없는 갑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그러면 행복지수가 올라갈까 연구를 해봤는데 아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인다고 그래요 하 참 그래서 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은 아께도 얘기했지만 약간의 어떤 그 파도치듯이 이렇게 힘드는 일도 있어야 되고 노래도 있어야 되고 노동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또 가끔 이 담을 쌓는데 짱돌이 필요하듯이 조금 이렇게 애미기는 친구도 하나씩 있으면 좋다고 그래요 그 사랑이 또 그런 걸 점인회가 좀 있어야 된다니 그렇죠 반차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그러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단어로 이제 해서 s-t-r-e-s-s 잖아요 스트레스 네 요거를 여섯 자를 한번 풀어보니까 s-t-r-e-s-s 네 요거를 이제 단어로 연결하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전공하는 첫 번째가 아 이 부분이세요 네 s-자예요 s-자가 뭐죠 s-자가 늘 제가 스트레스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 s-자가 어 그걸 이제 푸는 단어로 하니까 네 스마일 아 웃으면 되잖아 아 그렇네 그죠 아 s-는 스마일 네 요거를 이제 오늘 풀어드리면 네 본인에게 적용식이고 네 어디 노래 강의가 하셔서 아예 한번 풀어보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t잖아요 네 t는 보니까 트래블 여행하면 되겠다 아 여행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하니까 일단 산책이라도 하셔야 되겠다 산책이라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 전공하는 겁니다 네 r은 래클리션 네 그리고 또 동작을 갖다 이렇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는 우리가 늘상 하루 3시 10대 하는 거 2 네 아 식사 먹는 거 먹는 것도 함부로 드시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는 아 스트레스 받을 때는 아 드시는 것도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얘기죠 먹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잖아 그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가장 아마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또 노래실 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s는 song 네 이제 마지막 하나는 오늘 이제 이렇게 긴장하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s는 편이시시라 그래서 꿈나라로 가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풀어봤어요 하 저거 나중에 좀 적어주고 계십시오 제가 보면 된다 그죠 네 우리 황덕화 우리 후배님 오셨어요 아이고 이순아 우리 동생 오셨고 아이고 우리 청소년분들이 제가 이렇게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저는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했는 그것만 잘 지켜도 스트레스가 깨끗하게 풀릴 수 있다 스트레스라는 자체를 생각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네 왔을 때는 이제 저런 여섯 가지의 중에서 선택을 해서 다 하면 좋겠지만 네 네 네 해소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네 네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로 보겠습니다 손동작 잘하고 계시죠? 네 오늘 일을 정께하기 위해서 20년 정께하려면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어떻게 웃으면 건강해지시는지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에는 이제 제가 배울 때는 3원칙이 있었고요 네 네 네 지금 이제 이게 발전을 해서 5원칙이 있습니다 아 5원칙 네 웃음도 자꾸 연구를 해서 간단합니다 세부적으로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은 내가 하 하고 웃었을 때 내 몸에 어디서 많이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거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하 하 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배가 많이 움직이는지 가슴이 움직이는지 저는 배가 아주 움직이는지 아랫배가 다 많이 움직이는지 아주 훌륭하신다 하 보통 보면 가슴이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요 그래서 5원칙 중에는 크게 웃는다 크게 웃자 목소리가 큰 게 아니고 입을 크게 벌리고 아 입을 크게 벌리네요 목적이 보이도록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하 하 속 다 보이네요 하 그 다음 두 번째는 10초 이상 말이 10초지 쉽지 않아요 그죠? 어려워요 제가 처음 배울 때 화장실에서 스톱워치를 켜놓고 자 일단 10초 이상 웃자 네 5초가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한 1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우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길게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좌측 내 A플러스 지점에 웃음보가 500원짜리 돈 적만한 게 있는데 내가 보고 느끼고 오감으로 통해서 웃기까지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11.6초가 걸린다고 그러니까 5초 웃다가 말아버리면 내 몸이 지금 모르네 그렇죠 모르지네 아 그래서 10초 이상 웃어야 된다 그렇죠 아니 오늘 뭐 이렇게 감동을 막 해주시니까 진짜 감동이 됩니다 자꾸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 계속 웃다 보면 뇌는 정말로 뭔가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엔돌픈이 21가지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래서 길게 11.6초 이상 웃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단전으로 웃어야 됩니다 목으로 웃으면 목은 싸울 때 말하는 게 되겠죠 야! 뭐 이러면 목으로 하잖아요 네 맞아맞아 패로 해야 돼 패로 요렇게 해야 돼 왜 그 어릴 때 우리가 막 펄짝펄짝 뛰고 막 이렇게 웃으면 맞아요 어른들이 저놈이 저 발광을 떨고 있는 거잖아요 발광을 그게 이제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예예예 그렇게 웃는 거예요 이제 어두 방정을 떨고 웃는 게 아 움직이면서 이렇게 막 아 그렇게 웃어야 되는구나 그게 이제 아주 그냥 근성으로 뭐 이러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예예 이거는 이제 제가 봄에 또 여름에 그 졸음운전 할 때 이게 참 좋은 효과 아 예예예 항문을 아 예 쪼이고 웃자 웃을 때 아 죄송합니다 이거 뭐 쪼이래 지금 식사 시간은 아니죠 사실은 정말로 노래할 때 정말 앉아서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앉아서 앉아서 이제 제가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멘트할 때 쓰는 목의 근육하고 노래할 때가 틀립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노래를 딱 부르려고 하면 좀 긴장이 돼요 아예 무대 올라가서 노래만 부르면 전혀 괜찮은데 이게 이제 쓰는 근육도 틀리고 용을 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항문을 쪼이고 노래를 부르면 이제 단전 아랫배 힘도 들어가고 노래가 앉아서 하더라도 되게 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시점이 가장 운전하기에 밖으로 나가기도 많이 나가야 되고 이때 하나만 팁을 드리면 예예예 항문을 쪼이고 웃는 게 이게 케겔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산부의과 의사 케켈이라 하시는 분이 연구를 해서 여자의 산부인과에 애를 놓고 난 뒤에 그 자궁에 수축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켰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좋아가지고 남성에게도 적용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엄청난 효과가 있고 요실금 없어지지요 변실금 없어지지요 치질 없어지지요 그리고 마음이 바로 서고 척추가 바로 서고 아 그렇겠네요 항문을 쪼이면 자연히 척추가 발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잘 안 쪼여져요 맞아요 바로 운전할 때 아 그렇네요 운전할 때 핸들을 이렇게 쥐고 나 졸린다 그러면 항문을 쪼면서 항문을 쪼면서 하! 하! 이렇게 서서 한번 해볼까요? 네 서서 하! 항문을 딱 쪼는데 하! 딱 쪼야 돼요 쪼는데 10초를 쪼고 20초를 풀어야 돼요 아휴 원칙은 그런데 끝나고 합시다 핸들 쥐고 하! 이걸 운전하면서 하! 하! 이거 하면서 하면 운전이 졸업도 안 오고 그리고 터널 들어갈 때 웃기 시작해서 터널 나올 때 또 끝내고 아 저는 숨을 못 쉬고 쓰러지는 거니까 터널 긴 데는 정말 길던데 네 그래서 웃음은 복식 호흡이고 최고의 운동이다 호흡을 합니다 자 오늘 탐험 보신 분들은 제 방송 꼭 보시면서 노래하시는 분들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방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보니까 힘이 딱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아이고 정말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력이 좋아지고 여성의 남자분들은 정력하면 다 좋아하니까 방광이 튼튼해져요 아 방광도 튼튼해지고 그래요 아주 효과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또 인사를 잘 나누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요 지금 아직 순서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혹시 원장님 노래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계속 강의만 하시는데 왜냐하면 또 제가 또 싱싱티비니까 노래하는 방송입니다 그래도 출연하시는 분이 노래는 한 곡 정도는 해주셔야 보통 우리 우리 팬분들한테 대한 예의예요 그 예의인데 이제 제가 그 우리 존경하는 태윤 가수님의 노래를 배우려고 연습하다가 기간이 짧아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내 어머니라는 노래가 좋은데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맞아요 그거는 내가 저는 내 어머님의 노래 부르면 좀 그 노래를 불렀더니 또 당신은 어머니라도 있었지만 어머니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슬퍼한다고 맞아요 맞아요 하지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곡을 도전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게 애창곡 있지 않습니까 애창곡 중에서 나팔박의 제목이 애창곡이 그러니까 곰백한 애창곡 불러드릴게요 애창곡을 한 곡 불러봐주시죠 원장님의 애창곡 바위썸 할까요 바위썸은 바위썸 좋아요 좋아요 제가 뭐 잘은 못하지만 또 아유 큰일 났네 제 실력 탈라 원래 원래 바위썸은 김원중씨의 바위썸 네 알겠습니다 아유 김원중씨의 나는 이 밤 속에 살고 싶어라 감사합니다 강의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또 너무 또 노력실리고 대단하시다고 그러고요 이정민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갑자기 뭐 오빠라 가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진행의 웃음의 5원칙을 했고요 오장육부 건강법도 있지 않습니까 오장육부가 속에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엄청 이렇게 궁금합니다 그 간단하게 이제 뭐 제가 의사도 아니고 이제 그 건강 쪽으로 운동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에서부터 우리 신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신경이 전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장육부 하면 이제 오행으로 들어가는데 목, 토, 아니 목, 화, 토, 수, 금 그래서 이제 이게 목성, 화성 이런 식으로 이제 오행이 있는데 거기에 색깔과 이런 것들이 맞는 게 있는데 이 소리가 있어요 세종대학님께서 이제 한글을 만들었을 때 우리 소리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가 하면은 간이 좋고 나 하면은 심장이 좋고 그리고 마 하면은 기장, 위장이 좋고 또 이제 사 하면은 해가 좋고 아 하면은 심장이 좋다고 그래요 참 그래서 이제 이 노래할 때 이게 또 열자씩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가, 기아, 거, 기아, 고, 고, 구, 규 이게 열자입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를 놓고 마이크를 좀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압축을 하시면 마이크 드러났어요 마이크를 손을 가, 기아, 거, 기아, 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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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이때 끝자에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웃음이 되죠 끝부분에 올라가니까 이, 뭐 이거 다 되잖아요 입꼬리를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소리는 이제 간에 좋은 소리고 오늘 시간이 이제 짧기 때문에 소리로만 이렇게 하면은 간에 좋은데 이 간은 봄에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리를 가, 기아, 거, 기아, 고, 규, 규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하면 열 개가 되고 자 간을, 간이 좀 안 좋다 술을 먹고 소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해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익을 하시는 데요 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우리 심장 화병이 있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소리는 뭐냐면 조용한 소리를 좋아한다 우리 심장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큰 소리도 괜찮아요 나냐, 너녀, 노녀, 누녀, 너, 니 하니까 또 입꼬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 야, 너, 녀, 노녀, 누녀, 느, 니 해야 되는데 니 할 때는 눈도 크게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뜨고 입도 크게 벌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건강에 심장에 혈액순환을 잘 내리고 화를 다스리는 그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위장, 비위, 입술이, 온 입술이 터지면 비위가 나쁘고 아랫 입술이 터지면 위장이 나쁘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뭐냐면 마미하면 입술이 또 안 예쁘신 분들은 이거 하면 돼요 입술이 잘 트신 분들은 이걸 하면 입술이 예뻐져요 루즈로 안 발라도 예뻐지고 그래서 마며, 머며, 머며, 무며, 무미 이렇게 하면 예뻐지고 자, 이거 이제 세 가지 했나요? 네 이제 장마철에도 좋고 특히 이제 이거는 위장, 우리가 술 먹고 속 아프면 뭘 먹나요? 꿀물 찾잖아요 네, 꿀물 위장은 단 걸 좋아하고 심장은 쓴 걸 좋아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사 폐가 폐 우리 숨 쉬는데 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색깔은 흰색 음식을 좋아하고 폐는 그리고 소리는 사샤스샤소쇼수쇼스시 이거 열 자를 박수치면서 하면 그것도 시 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신장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신장은 음식을 좋아하는 검은색을 좋아합니다 검은색 검은 콩 중에도 흰눈 없는 검은 콩을 드시면 좋고 그리고 이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일하다가 아야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분은 신장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웃음에도 아에이오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아에이오우이 이 소리를 하면 오장육부 다섯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 공부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그것이 바로 이 오장육부 건강우순법인데 여기서 이제 오장에 대한 소리와 음식 그리고 행동으로 내 건강을 챙기는 그런 오장육부 건강법이 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게 뇌레크레이션입니까? 뭐 뭘 하실 거죠? 뇌레크레이션인데 거의 뭐 20년 젊어지는 시간이 뇌는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뇌레크레이션 네 그래서 뇌운동이라고 하기도 해요 뇌운동 뇌운동을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해보면 흔들어라 카고 뭐 뭐 일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이제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손에 관해서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 뇌가 지금 운동을 하고 아 그래 아까 하는 그거 네 그래서 손 쓰고 노래하고 수다 떨고 예예예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수다로는 안 되겠죠 칭찬하고 좋은 말만 했을 때 남을 헐뜯거나 남을 식이 질투해서 아 그거는 뇌의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도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예예예 운전하다가도 만약에 부정적인 단어 욕을 했다고 하면 내 뇌세포가 10만 개씩 죽는다고 생각하면 해선 안 되겠죠 순간적으로 다 뇌세포가 죽는다 칭찬하면 10만 개씩 늘어난다 그렇죠 전부 칭찬할 텐데 흉범은 무조건 10만 개씩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내 레크레이션에 반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행동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노래하고 운동하면 그게 바로 내 레크레이션이고 특히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인슈타인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고 하잖아요 이분이 연구할 때 항상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소설가 톨스토이가 하루에 매일 방에서도 1.6키로씩 걸었다고 해요 하다가 이렇게 안 되면 제자들하고 걸으면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아침으로 이제 보통 산으로 출근을 하는 이유도 그런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걷는 운동이 가장 뇌에 좋고 또 우리 근육이 배꼽 밑으로가 3분의 2가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장단지에서 허벅지에 혈액순환이 잘 되면 전신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 또 박수를 치게 되면 이제 뇌에 우리 혈관에 산소 공급이 3배 잘 되고 영양이 또 공급이 되고 포도당이나 이런 게 배달을 잘해서 뇌가 젊어진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뇌가 만약에 손상을 입으면 회생이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또 한 분이 있어요 치과의사 안과의사인가 그런데 갑자기 하다가 손이 마비가 됐어요 오른손이 의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신경외과에 갔는데 당신은 회생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사가 아 난 할 수 있다 내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 고장 안 난 손을 장갑을 끼고 묶어버리고 고장 난 손 계속 애가 6개월 만에 완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뇌사진을 찍어보니까 죽은 세포는 그대로 있고 옆에 있는 움직이는 세포가 이 죽은 세포를 도와줘가지고 완치를 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재활센터에 가서 해서 안 듣겠습니까 아 희망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말도 안 하고 무조건 움직이면 된다 그래서 우리 뇌세포는 최근에 발견한 겁니다 생겨난다는 거죠 노래와 건강은 뭐 그렇죠 필수적으로 그렇죠 필수죠 우울증 노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목으로 복식을 하지만 전시를 다 쓴다고요 사실은 노래할 때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노래하면 자연인 혈액순환에도 좋고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되니까 여러분들 코로나로 집에 계시더라도 노래를 많이 들으시고 많이 하시면 그 자체가 건강에는 엄청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원열 님 뒷부분이 이제 우리 김영 저희 사진 작가님이시고 이제 건설하신 형님이신데 김영 형님이 찍어주신 뒤에 맞습니다 금호산 올라가는 쪽에 벚꽃 맞습니다 지금 뭐 불산 벚꽃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참 저는 뭐 방송하면서 우리 스페인 형님도 워낙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주변에 아시는 우리 김영이 교수님도 오셨지만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는 큰 힘으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방송한 지는 이제 두 달 채 안 됐습니다만 대단하십니다 열심히 제가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저게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요 마지막으로 나중에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차차차 이렇게 한 두 시간 동안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노래까지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웃음 하나만 해도 두 시간 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강의해 주시고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계신 것만 해도 힐링이 되셨을 거고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스 행복 TV로 들어가시면 또 상세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한테도 구독 안 하신 분들 해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오늘 또 이제 우리 유친분들한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손을 모으니까 불교를 하세요 그런데 물론 불교대학도 다니고 했지만 종교는 저는 무관합니다 종교를 다 다녔기 때문에 무관하고 이 손을 모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하는 손인데 이 내 손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걸 모아서 당신을 존경하고 나를 낮춘다는 뜻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특별히 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태윤 가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고감사 행덕사 존잘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응원해 주신 우리 태윤 싱싱 tv 팬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고감사 행덕사 존잘 만사형 통하시고 운수대 통하시고 요절복 통하시고 전화 꼭 드시고 여기 꾹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건배는 통 통 통 통 통 통 만사형 통 운수대 통 요절복 통 의사소통 전화한 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기수기님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통통통통 통통 튀어야 그렇죠 나이 드시면 자꾸 통통한 툭툭 틀어지잖아요 통통 튄다는 건 맞아요 처음 따는 얘기니까 정말 저도 상당히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 물론 노래로 해서 이렇게 힐링이 될 수도 있지만은요 좋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마 힐링이 되었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기대해보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두 시간 동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안수정 가수님 락 발라드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김경호 가수의 노래를 불러와서 올 크라운을 받은 가수님이세요 정말로 실력이 대단하시고 너무 이렇게 힘든 먼 길에서 와주셔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그때도 많은 분들 오셔서 꼭 같이 들어주시면은 정말 멋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경호 원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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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시고 또 이렇게 시간을 만내주셔서 방송을 틀어주시고 시청해주실 수 있단에 감사합니다 아무튼 태연의 싱싱TV는 몸과 마음이 싱싱해지는 방송으로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날 2시부터 4시까지 멋진 안수정 가수님의 공연을 관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 5 5 5 5 6 5 8 9 9 8